여기 영광해물입니다 영광해물인데 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영광해물이니까 얼음 안쓰려? 안쓰립니다 네 영광해물입니다 지금 여기 킹크랩하고 이렇게 대개 다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패류 11번이에요 지금 킹크랩이 절지도 그렇고 65,000원 수요율은 한 70% 정도 그렇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 파는 것보다 조금 낮게 주시는 거예요? 5,000원 정도 좀 낮게 주신다 오실 때 가리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삼배채굴인가 그건가요? 키로에 15,000원 키로 해봐야 이거 몇 마리 안 올라갈 것 같은데 13,000원 까지 여기 얘기하고 온다 아 얘기하고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? 유튜브 보고 온 13,000원 요 삼배채굴 이거는 몇 마리 정도 1kg가 나가요? 한 3,4마리 3,4마리가 1kg 맛은 있어 맛 맛은 있고 일단 크기가 크기 자체가 다른 칸이 되게 작아 3배채굴이 보니까 보통 2배채굴 하여튼 이렇게 좀 아 뭐야 이렇게 아 뭐라 그래야 되잖아 양식인데 남양고가 이건 뭐라카나 이렇게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낸 거더라고 이게 한 4,5년 자라야 됐어요 여름에도 먹을 수 있다면서요 1년 2년짜리인가 여름에도 먹을 수 있고 1년 2년짜리 그러면 소라 여기 큰 거 이런 건 여긴 어떻게 해요 2만 5천원 2만 5천원 키로에 작은 건 2만원 작은 건 2만원 여기 낙지 같은 거 낙지 15,000원 마리에 크고 작고 얘기하면 13,000원 일단 얘기하면 낫게 주신답니다 근데 여기 영광사장님은 이런 건 잘 지키시니까 혹시 여기는 그 다음에 시간이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? 한 5시부터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여기 매장이 여기 말고 여긴 11번인데 여긴 몇 번이죠? 42번 42번도 또 있습니까? 다 같은 아이템이에요 그랬죠? 네 영광해물 여긴 영광해물2 거긴 영광해물 원 근데 원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? 사장님이? 와이프 아 원이 사장님 아 여사장님이 계시구나 여기는 딸내미 알바하고 딸내미 그럼 사장님은 양쪽에다 이렇게 물건 가져왔다 갔다 하시구나 아 지금 한 8,90 되는 거는 가져가요 뭐요? 대부분 국산이에요 이게 아니예요 8,90 되는 거는 별만 없어 아 킹크래 8,90이라는 건 8,90% 수율 얘기하는 겁니다 수율 얘기하는 겁니다 수율 얘기하는 거 예 여러분 그건 수율 괜찮은 거예요 여기 이게 4kg 이 진짜 이 랍스터는 믿는 데서 사야 돼요 이 기물은 얼마라고요? 6만 5천인데 6만 5면은 6만 2천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2만원 안쪽도 파는 경우는 꾸른데 이 손바닥만 한데 안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애기 꼬치만 해요 다 빠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살이 빠지면 맛도 없어요 맛이 없지 네 유튜브 봤다면 무조건 절약해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더라도 키로에 대한 얘기라는 거 참고를 해 주세요 키로에 대한 얘기에요 낙지는 마리입니다 낙지하고 개불도 마리 아니에요 개불마리 그러니까 여기 마리로 얘기하는 한 몇 가지 종류만 있고 그 다음에 다 키로고 예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맛 쪽에 저런 것은 마리에 저렇게 열 마리 저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예 여기 영광해물입니다 다 그렇게 그런